하하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님들 성장성운동 유튜버 레벨업 입니다 하하하 오늘은 토요일이고 날씨가 확실히 비가 오고나서부터는 추워졌네 형님들 기억하시죠 다섬이가 살고있어서 다섬 마을 솔직히 이거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 아시기도해요 아 근데 확실히 비가 오고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음 아무튼 형님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아프면 서러워 특히나 자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만지 알지 아프지말고 우리 같이 롱론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가슴운동을 할겁니다 제가 또 가슴이 약점이기도 한데 다 약점이지 뭐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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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오늘도 가슴 운동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형님들 아따매 힘들다 오늘 오늘은 좀 무게 위주로 포증량 위주로 해가지고 왕마 바람이 날아가왔어 왜 이렇게 불어선나요 뭐 아이고 뭐 요새 저보면 뭐 이건 그런거 있지만 제 구독자에 비례해서 영상 조회수가 뭐 당연히 좀 엄청 좀 덜 나오는건 있어 그래서 그런거 생각하면서 뭘 하기에는 모든것들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거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구독자 형님들을 탓하거나 그러지 하면 안되지 맞잖아 내가 만약에 리신 영상을 올렸을때 그때 긴 영상들 많이 올리고 내 스스로도 약간 좀 많이 내가 긴 영상을 잘 제작하려고 마음을 얻더라면 지금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왔겠지 그것 또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경 안 쓰고 앞으로도 열심히 찍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봐줘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어 형이 말하는데 바빠이